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예리한 사람들은 기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글이나 그런 내용의 행간을 좀 읽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만 가장 이런 정치판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일군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이제 4월 총선에 공천을 받느냐는 문제가 본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신과 관련되어 가지고 너무나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 기사입니다마는 그런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의원총회에서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대략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런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동안 상황 그리고 김기현 전당대표가 물러나게 된 그런 배경 맥락 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논평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그건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니까 그냥 다른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아마 친륜이나 이런 계통은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백석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 벗어날 수 없는 틀이라는 것이 현재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사전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 해결하는 것처럼 쇼는 여러 번 벌렸지만 실질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어떤 종류의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조건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자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여전히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 그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의힘은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패배하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뭐 한동훈이를 올리든 김한기를 올리든 누구를 올리든 간에 선거에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제약조건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약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사람들은 눈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선전선동을 당하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걸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을 올리면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 정치를 아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중진들도 정치의 초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논리도 있겠지만 정치도 이렇게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김기훈 씨를 쳐내는데도 친윤을 중심으로 어떤 세력들이 다 기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또 한동훈 씨를 세울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그냥 어떤 세력이 세력이 기획을 해서 그걸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다 협조를 받을 수가 있고 김기훈 씨가 당대표지만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나 네트워크 이 막강하기 때문에 인요한 씨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요한 씨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요한 씨는 당기필마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당의 이 사람들은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여러분들 모멸감 을 느끼지 않고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몸을 보존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뭐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게 똑똑하고 여러분 잘생겼고 젊고 하니까 다 유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냥 윤석열 덕택에 출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웅 씨가 김웅 씨에 대한 김웅 의원에 대한 또 호불호가 많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듣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호불호를 안 떠나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짜고 나와 산동훈을 밀려고 하냐 당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걸 보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은 탄핵당하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길을 쓰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피하기가 당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탄핵당하는 꼴이라는 이야기가 국회의원 입을 당해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리 폼 잡아도 그냥 선거에서 대표하게 하면 탄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그걸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엑스포 대표라든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대표를 마지막까지 상황을 오판하는 걸 보게 되면 2024년도 4월 총선에 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이구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개가천순하거나 대우각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사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김웅 씨 이야기가 김웅 씨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계열이다 이렇게 해서 싫어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짜고 나와서 한동훈을 밀려고 하냐 당이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걸 보고 싶냐 아차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사전투표제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한 의지를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노력해봐야 딱 뭐죠 발목을 잡힌 상태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그냥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냥 한 발을 그냥 묶인 겁니다 묶인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달리기를 이기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시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여기서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찔끔했던 모양이죠 이용 씨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거고 이용 씨를 민 사람은 이용 씨 한 사람을 집어넣어준 거든 누가 이용 씨가 들어가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 뭐죠 그 당시에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여러분들 결정된 걸 나중에 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기서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친융계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불가피 할 거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웅 위원 입에서 여러분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탄핵 문제를 생각하구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중진들은 원희룡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적임으로 꼽은 걸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뜻이 이렇다고 대통령이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도와 2030 수도권의 지지를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많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호감도 같은 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번 총선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가면 어렵기 때문에 대선전압전선을 복원해서 혁신경쟁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 윤 대통령의 비호감이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몇 퍼센트 넣을 수 있는지 명분만 확보되면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만 만들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돌파하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도의 정지작업 기반 정지작업만 여러분들 오케이가 되면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2024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4월 총선까지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여론조사나 이런 마사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작값이 20% 들어갈지 30%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친윤 쪽은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또 비친윤 쪽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책이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겠지만 오선인가 이렇죠 대통령이 그냥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뜻이 이렇다고 대통령이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과 정의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맞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없지만 기자가 여러분들 인용한 문장 몇 개만 하더라도 약간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계시고 윤 대통령과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거가 그냥 거의 소설 소설이 아니고 뭐죠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가던 너가 탄핵당한 꼴 봐야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글을 많이 남겼는데 국민들은 대통령 신임 투표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거는 다 제쳐놓고 그냥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총선에서 표 던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들 민주당도 하게 좋을 거고 기분 좋다면 여러분 국민의힘에 줄 거고 여기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곱슬님께서 국민들은 대통령 보고 투표하지 해답은 어디에 있겠나 687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신문들은 대통령은 안 보시는지 주말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 키우는데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댓글 정도 보면 어느 것보다 여러분들 민심의 동향을 알 거 아닙니까 여기 소망 보시는 사전선거 조작을 누가 한다고 계속 틀어대는가 해답은 사전선거 조작을 막을 수 있냐 없느냐에 있음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략 여러분들 그동안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보기 드물게 의원들의 그런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대통령 신인 투표를 한 것이고 친윤어 한동훈을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도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되면 말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거죠 어쨌든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대회를 참여한 것하고 똑같고 발목을 스스로 잡혀서 뛰지 못한 상태를 국민의힘도 받아들인 거고 전 여러분들 김기현 당대표도 받아들인 거고 윤 대통령도 패배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투항한 거다 항복한 거다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투항했다는 것은 2024년 4월 총선을 포기했다는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더 이상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냐 그걸 다 입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